쟤나가 무리쳤고 그저 그 기억뿐이지 얼음처럼 차가웠던 내 맘도 자고 나면 잊혀지겠지 벌써 나고 싶어 난 억제는 고통에서 누가 나를 꺼내줘 이상 서로 가득한 내 영혼 속에서 괴물들이 난 하늘은 F6요 아까 F7 누르면서 잘못 눌렀어요 1.3등 아니죠 소련하고 일본 잠수함하고 이 잠도 사실 사관만 높으면 이 잠도 좋아요 이 잠은 진짜 업일이 좋아야 돼요 업일이 좋으면 진짜 잘해요 업일하고 사관하고 많은 원속도가 저리 빨라 그러고 보니까 저 피타카미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상대방은 처음 못 봤나 보는데요 상대방은 처음 못 봤나 보는데요 상대방은 손에 더 이렇게 어? 귀엽다 미잠은 진짜 영국처럼 사과가 엄청 많으면 쓸만해요 그전에는 진짜 쓰레... 쓸만하지 못해요 근데 이기셨네 독잠 상대로 미잠은 뒷레이가 있으니까 뒷레이를 사용해가지고 독잠 상대로 이기는거죠 방금은 봤을때 네 영잠은 됐건 어잇 어잇 안터지네 괜히 아끼다가 못잡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? 이럴수가 괜히 거리 아꼈다가 돋잡고있어요 이런 젠장 실수다 이런 어 아퍼 어? 네 이거 어쩌나 곧게 자른 나이 기대했겠지 애니메이션 배드 사이트 시작하게 써서 저녁이 되겠지 내가 좀 심지 않지 금방 가자 이렇저라 저렇다 말지만 말지마 그건부기 전에 알 수가 없겠지 힘들게 날 고번낸다고 한데도 평생 그 차니 지워두겠지 아마 나 아닌가 어 아프다 이거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, 저도 첫사랑 아 자유. 걸어오라고 보고 그냥. 다시 또 사반제 독잠상다는게? 그렇죠 한번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뒷레를 이용해서 이기기 제발 떠라 아 정말 아잇 갑시다 꿀투사부님 안녕하세요 어? 종료? 어? 못나갔네 나 혼자네 네 방송 오랜만이죠 설날 사관집을 안했어요